알초스 잉글리시 지금 필수 유형독해 들어갑니다. 유닛 16 8번 질문입니다. 동기부여는 고통스러운 시행착오와 깨달음을 통한 자아성찰을 통해 가능하다. 자아성찰, 동기부여, 그 다음에 성공 이런 얘기입니다. 변형 포인트는 어휘어법, 빈칸, 순서, 섭입 가능한 질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Every person has a story.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I started to listen to the stories.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That were out there. 저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기 시작했다. 이 quotation이니까요. 지금 뒤에 나오는 인물 지미 캐사스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I learned, I could help kids develop in areas.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다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들이 개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요? In areas, they were passionate about. They는 당연히 앞에 있는 kids,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니까 위치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치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지금 about의 목적. 그러니까 뒤에 뭐가 빠졌죠.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about이 앞으로 가서 여기가 생략될 경우에는 about 위치도 가능하겠죠. In areas about which they were passionate.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I got them thinking on their own. 나는 그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figuring out, 알아채게, 이해하도록.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여기 they가 나오는 건 다 kids니까, 동일한 kids를 받는 거니까 특별할 거 없고요. 여기 figuring out, who they are. 그게 지금 얘기하는 introspection, 자아성찰. 이 얘기죠. 이걸 하도록, 이걸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아성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Now, after 20 years as an educator and administrator, 교육자로서, 그 다음에 행정가로서의 20년 후에 Jimmy Cassis has inspired thousands of it.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수천의 young people이 to do more,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뭐 해왔다고요? 영감을 주었죠. 근데 더 많이, 뭐보다 더 많이? they ever thought possible. 그들이, 그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then, more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이거의 목적어,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복잡하게 설명하면 아까 목적어고, 목적어니까 명사로 받아야 됩니까?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생략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possible, 그들이, 그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하도록 도왔다.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The same personal qualities that made him such a natural salesman. 여기가 지금 주어가 되게 길어진 거네요. qualities, 그 다음에 have contribu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개인적 자질, 성격이죠. 개인적 자질이니까 성격입니다. 성격, 어떤 성격? 그를 그렇게 자연스러운 판매원, 판매원으로, salesman으로 만들었던 자질이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casus. casus에게 상당히 기여했어요. 근데 어떻게, casus가 어떻게 되는, 어떤 casus이요? being such an amazing educator. 그와 같은 놀라운 교육자로가 되는 casus에게 기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salesman의, salesman이 되기, 훌륭한, natural salesman이니까 훌륭한 salesman이 되기 위한, 뭐요, personal qualities가 동일하게 amazing educator가 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y, they, 그 동일한 personal qualities가 have been applied, 적용되었습니다. 어딘가에, something, 무언가에, that is truly motivating to him. 그를 동기부여하는 데에 하는 무언가, 무언가, 그를 진정으로 동기부여하는 무언가에 적용되었습니다. we found that some, like casus, casus와 같은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발견합니다. that, yeah, that, yeah라는 걸 알게 됐어요. casus와 같은 일부 사람들에게, the journey of discovery, 발견의 여정, 발견의 여정이 unfold, 펼쳐집니다. 발견, 발견, 깨달음, 어쨌든 깨달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여정이 펼쳐진다는 얘기는,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해서? Similar organic process of introspection. 유사한 유기적인 과정. 유사한 유기적인 과정. 뭐하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introspection을 통해서입니다. 그냥 생략해 주셔도 되겠네요. 의미상으로는 introspection을 통해서 자아성찰. 아까 누구야 된다고요? Figuring out who they are, who we are, who I am. 내가 누군지 깨닫는 걸,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럴 때 이런 discovery는, 여기 journey of discovery니까, mixed with periods of painful trial and error and realization. 고통스러운 시행착오와 깨달음의 기간과 함께하겠죠. 믹스 섞여 있겠죠. 그 다음에 마침내는 kept. 씌워집니다. 모자가 씌워지는 게 kept. kept 씌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럼 뭐로 마무리된다고요? joyful moments of enlightenment. 계몽의 즐거운 시간, 깨달음. 아까 그 다음에야 깨달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깨달음. 계몽이니까 이거는 깨달음입니다. those are happy stories. 어쨌든 고통스러운 시행착오, realization, 인식, 이런 걸 통해서 깨닫는 거, 이렇게 된다는 자기성찰, 이런 거는 즐거운, happy, 행복한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ose가 조금 내용상으로는 애매합니다. 뭐 애매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접근하면 캐사스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행복한 스토리니까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자아성찰을 통해서 계몽을 해서 즐겁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 자기의 진정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의역하면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행복한 이야기다라는 게 되겠죠. 깨끗하게 해서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passionate, 열정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이 발전하도록 돕는 거죠. 진정한 교육과고, 교육과니까요. 그 다음에 figuring out, 알아내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상당히 기여했죠. 상당하게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motivate, inspire,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trospection, 자아성찰. 자아성찰. 그럼 과정을 사실 역으로 해서 보면 자아성찰을 통해야지, 자아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동기부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아성찰을 통해서 자기가 뭐하는 거예요? 자기가 passionate한 area를 발견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motivate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자로서는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고요. 어법도 다섯 개 골라보겠습니다. 이게 help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 나와야 되고 당연히 to도 가능한 거 아실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 more이 나왔기 때문에 then이 나오고요. 이게 거의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유사관계 대명사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문장 끝.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여기에 선행사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have의 주어는 qualities qualities니까 여기 have 그럼 당연히 여기가 the same personal quality라고 바뀔 경우에는 여기가 has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unfolds 주어는 당연히 the journey of a discovery 이렇게 되는데 unfolds가 자동사 펼쳐지다도 되고 펼치다도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는 is unfolded unfold folded 이렇게 해도 이것도 맞는 게 됩니다. 자동사로 펼쳐지다 펼쳐지다 해도 되고 이거는 펼치다 펼쳐지다 수동태로 해서 펼쳐해도 똑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mixed id 나온 것처럼 수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 관련되는 거는 앞에 여기를 introspection에 걸 거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다 introspection 기준으로 보면 introspection은 mixed에 섞입니다. 이런 거와 섞이는 거고 이거에 의해서 kept 씌워진다 마무리 지어진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까운 데를 받을 수 있으면 가까운 데 받는 걸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그러니까 introspection 같은 경우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시행차고 고통스러운 이런 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조금 내신성 빈칸으로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순서 삽입도 삽입이야 데이가 가르치는 게 워낙 여기 personal qualities니까 여기가 정확하니까 이 문장을 뽑아봤고요. 순서 같은 경우는 조금 순서는 조금 내신성으로 논리는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지미 캐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사실은 응용해서 내야 되는 기본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사실은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파악 위주로 내용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